이번 문제는 리트코드 322번 코인 체인지 라는 문제입니다. 미디엄 난이도 문제이구요. 오 추천이 40배 정도 많네요. 자 보십시오. You are given coin of different domination and total amount of money amount. 너한테는 그 다른 종류의 코인들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의 합이 주어진다고 하고요. 라이트 펑션을 쓰라고 합니다. Comfit the purest number of coins that you need to make up that amount. If that amount of money cannot be made up by any combination of the coins, return negative 1.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코인이 이렇게 1원짜리, 2원짜리, 5원짜리 주어지는데 요 최소의 조합으로 10일을 만들라는 얘기에요. 어떻게 하면 되죠? 5 2개 해서 10 만들고 1 해서 10일 만들면 되겠죠? 두 번째 오겠습니다. 2원짜리로 3원 만들 수 있나요? 2개 하지 않으면 안되겠죠? 안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번 시간에 이제 두 가지 방법을 보여 드리려고 해요. 참고로 이거는 이제 최근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동생인데 한국에서 지금 구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 이베이 코리아에서 이 문제를 받았다고 합니다. 한국에 특히 이베이 코리아 준비 중인 분들 꼭 이 문제 한번씩 풀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보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BFS, Blast First Search로 할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DP로 할 건데 실제로 이제 퍼포먼스는 BFS가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BFS 하면서 이제 백트래킹까지 같이 들어갈 거거든요. 제가 BFS를 고른 이유는 BFS가 뭐가 좋죠? 그렇죠. 각각의 한 번 트래버스를 할 때 한 번에 갈 수 있는 거를 모두 다 탐색한 다음에 다음 뎁스로 가기 때문에 최소거리나 최단거리 같은 거 구할 때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GPS 같은 경우에서도 굉장히 좀 기본적인 방식이지만 BFS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까이 코인을 해서 코인에서 가장 최단거리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하는 걸 하겠고 그리고 이제 DP는 좀 새로운 방식으로 갈 거예요. DP 테이블을 만들고 그 테이블을 가지고 활용을 하면서 구하는 방식으로 갈 거거든요. 해서 그 두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BFS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Q를 이용해서 할 거고요. 가면서 한 번 방문한 데는 다시 가지 않도록 이제 BGT들을 걸어서 Set으로 체크를 하면서 갈 겁니다. 그리고 내가 코인으로 더한 게 10일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뭐 더 이상 트래버스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 않은 한도 내에서만 트래버스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그래도 뭐 이걸 한 번 보여주면서 보면서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Q를 가꾸기 위해서 컬렉션을 임포트를 할게요. 그래서 먼저 Q를 하나 만들고요. 컬렉션에 DQ를 이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코인 수를 다 넣을 거예요. 그리고 각각에 넣었을 때 이 11일 조합이 되는 최단 거리를 구할 거고요. 각각 하면서 카운트를 할 건데 기본적으로 뭘 넣을까요? 2를 넣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Q에 동전들이 하나가 들어간 상태죠. 카운트 하나인 상태로 하겠고요. 그리고 BGT도 하나 Set 하나 하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방문된 것들은 두 번 또 가지 않게끔. 그 얘기는 뭐냐면 1을 다섯 번 하면 5가 되잖아요. 근데 그전에 5를 했으면 1을 다섯 번 했을 때 5를 했을 때 이 1 다섯 번 한 거가 의미가 있을까요?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1 다섯 번 해서 5에서 거기서 시작하는 거면 무조건 한 번에 5로 들어간 것보다 더 많은 동전이 있을 거니까 우리가 가장 작은 QNC에 유비가 되겠죠. 그래서 Visited Set로 걸어내겠습니다. 이제 Q를 돌릴게요. 해서 이터레이션 하겠고요. Q가 있는 동안에 하겠고 이제 카운트를 체크하기 위해서 한 번에 Q에 넣는 게 한 번에 카운트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한 번에 Q의 양만큼을 돌리는데 이거가 끝나야지만 카운트로 1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두 번째 턴에서 Q에 다 들어갈 걸 넣어놓고 그 다 끝나면 세 번째 턴으로 해서 계속해서 카운트를 세겠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한테 카운트가 필요하니까 맞죠? 그리고 current는 하나 뽑겠습니다. Q에서 하나 갖고 와서요. 비교를 할 거예요. current가 만약에 같다 그러면 return, 카운트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next 구하겠습니다. 어디서 구하면 되죠? points에서 하나 갖고 와서 1, 2, 5 중에서 하나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있는 current와 얘 것들을 하나씩 더하가면서 이제 조합을 계속 가능한 조합을 계속 만들어 가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그리고 이 next 값은 코인이기 때문에 current하고 합쳐질 거고요. 여기서 next가 bgt에 방문하지 않았고 그리고 next가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amount보다 큰 의미가 없죠? 그러면 먼저 bgt에 넣어 주겠습니다. 다음번에 다시 못 돌아가도록 그리고 q에다도 next를 넣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q에서 이제 계속 돌아가겠죠.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됐냐면 1이 팝이 됩니다. 그쵸? 팝이 됐는데 1이 10이라고 갔나요? 아니죠. 그러면 이제 next 코인 들어가서 1과 1과 2을 합해서 2라는 값이 q에 들어갈 거고 그쵸? 그리고 3이란 값이 들어갈 거고 1라는 값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두번째에서는 2의 1이니까 3이라는 값이 들어갈 거고 2이니까 4가 들어갈 거고 7이 들어갈 거네요. 그리고 나서 이게 5가 되면 5에 1하니까 6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5에 2이하니까 7이 들어갈 거고 10이 들어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두번째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들어가는데 이미 들어갔던 얘네들은 다 빼버린다. 그쵸? 두번 들어갈 필요도 없겠죠? 이런 식으로 3 요정도 들어가 있겠네요. 그쵸? 그리고 이게 두번째 이터레이션에서 할 수 있는 거고 세번째 이터레이션에서 또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 11이라고 말하면 11로 해서 세번째에서 끝나겠네요. 그쵸?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쁘게 나왔구요. 아... 옛날에 넘어가네요. 이게 뭐냐면 마이너스 1을 일단 리턴을 안했구요. 그쵸? 큐토라 가서 찾지 못하면 마이너스 1을 리턴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어마운트 값이 0이에요. 이게 0이 주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코인을 줄 필요가 없겠죠? 그쵸? 그래서 그거 하나 넣겠습니다. 아무튼은 리턴 0이다. 요거 자주 까먹어요. 요거 까먹지 마세요. 그러면은 꽤나 빨리 나왔습니다. 하고 이번엔 이제 DP 로 할 건데요. DP는 이거보다는 조금 느리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DP 솔루션도 한번 봅시다. 요거는 일단 그냥 내버려 둘게요. 코드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서 파워드셀에서 한번 보시고 자 두번째 들어갈게요. 두번째는 이제 DP 로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DP 테이블을 만들 거구요. 테이블은 정확하게 몇 개를 만드냐면 점프트 0으로 하고 INF 로 하는 거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 요걸로 쓸게요. 11로 쓸게요. 그리고 계산을 해보지요. 요거가 딱 주어졌다고 했을 때 먼저 DP 테이블을 요거 개수 플러스 1개만큼 만듭니다. 11이니까 0,1,2,3,4,5,6,7,8,9,5,10,11 요거는 뭐냐면 딱 워마운트 수만큼 만들어요. 그래서 뭘 할 거냐면 코인을 하나씩 넣을 겁니다. 그래서 1일 때는 어떻게? 1에 넣었으니까요. 얘가 몇 개가 되죠? 1을 만들면 이건 하나가 되죠? 이해 가시죠? 그리고 나서 1로 2를 만들면 어떻게 되죠? 코인이 1코인이 2가 필요하죠. 그래서 3,4,5,6,7,8,9,10 얘는 10을 꼭 써줘야 되겠네요. 그리고 11 해서 1코인으로 11까지 만들려면 11개가 필요하다. 말이 되죠? 이 코인은 어떻게 할까요? 이 코인은 어떻게 할까요? 2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2로 할 때는 얘가 몇 개가 필요하죠? 1이 필요하죠. 그쵸? 그리고 3은 어떻게 되죠? 3은 2로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얘가 재미있는 게 요걸로 만들 수가 없으면 이 전에 거에 2를 더합니다. 그래서 2를 만들어줘요. 이해 가시나요? 그리고 그러면 3으로 만들 수 있는 게 1 하나, 2 하나 되죠? 4는 어떻게 될까요? 4는 여기서부터 갖고 해서 1을 더해준 2가 됩니다. 그리고 5는 여기서 더해줘서 1을 더해준 3이 되고 6도 3이 되고 6,3이 되는지 맞을까요? 2가 3개면 6이죠? 그쵸? 그리고 7도 여기서 갖고 오면 되니까 4가 되고 8도 4가 되고 5,5 보겠습니다. 5는 9는 얘는 5 5,6 6개 6개로 만들 수 있을까요? 2로 했을 때 6,2,12 그러니까 2가 5개의 1 하나면 되죠? 그리고 5에서 보겠습니다. 5는 여기서 시작해요. 그래서 5 여기서 했을 때 몇 개로 만들지? 하나로 만들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몇만큼? 여기는 5만큼 떨어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서 1을 올려줍니다. 그 얘기는 1 하나하고 이걸 갖고 오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거 값에서 5를 뺀게 이거였겠으니까요. 이전에서 구할 수 있는 미니멈 값에 현재 것들을 계속 업데이트 시켜준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5고 그 다음에는 뭐죠? 그러고 나서 이제 10으로 가겠습니다. 10 어떻게 되죠? 6은 어떻게 되죠? 6도 뭐 마찬가지로 5가 1이고 6이 2고 7도 1이니깐 2가 되겠죠? 8 보겠습니다. 8은 3이네요. 3은 2가지 되니까 얘가 3이 되고 9 3이 되고 10 10은 어떻게 되죠? 10은 5하면 1이네요. 그러니까 얘가 2가 되겠죠. 11은 2니까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값을 리턴하냐면 3을 리턴하면 돼요. 말이 되죠? 이 DP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씩 구했을 때 최소 값만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니셜 할 때 우리가 뭐로 했냐면 인피니티 가장 큰 값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줄어가는 형태로 구현을 할 겁니다. 자 한번 구현해 볼게요. 먼저 DP 테이블 하나 만들어야 되겠고요. 얘는 지금 INF 가장 큰 값으로 하구요. 여기다 뭐였냐면 amount 1을 더해줬어요. 그쵸? 그리고 DP 0에는 0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0에서 5에서 줄어드는 0에서 갖고 와야 될 때 그쵸? 0에서 1을 늘려야 되니까 맞죠? 그렇게 되고 그러고 나서는 워부터 시작하면 코인부터 시작을 해요. 0부터 시작하는 거 아닙니다. 코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코인의 갯수가 안 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쵸? 맞죠? 그래서 C는 coins에서 하나 갖고 오고 그러고 나서 인덱스를 하나 투척 range 어디 코인부터 어디까지 amount까지 플러스 1까지 왜냐면 amount까지 포함이 돼야 되니까 그쵸? 1 해야지 amount까지 되죠? 미만이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dp의 relationship 을 찾겠습니다. 이는 어떻게 되냐면 자 min 값이었죠? 뭐와 dp의 현재 값과 뭐 dp의 현재 값에 코인 뺀 거 그러니까 코인을 넣었을 때 minimum 에 그 해당 코인을 더한 예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데 그게 아마 계산이 안 돼 있어요. 계산이 안 돼 있다면 은 아직도 infinite 하고 있겠죠? 그러면 minus 1 걔는 조합할 수 없는 거다 라는 걸 갖고 오고요. dp하고 minus 1 하겠습니다. minus 1이죠? 자 잘 돌아가는 점 보겠습니다. d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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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덱스를 잘못했나요? 이게 항상 헷갈리더라구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네요. 이 신덱스가 잘못됐네요. 그렇습니다. 3 맞게 나왔구요. 오케이 끝. 이전보다 좀 적죠? 자 타임 컴플렉스티 어떻게 될까요? 타임 컴플렉스티는 일단 스페이스 컴플렉스티는 이제 코인만큼을 한거고 코인의 어마운트가 됐으니까 코인의 개수를 n 이라고 하고 어마운트를 어마운트를 a 라고 했을 때 na 정도 될 것 같구요. 스페이스 컴플렉스티 어떻게 될까요? 스페이스 컴플렉스티는 이 어마운트 스마크 dp를 쓰니까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